0179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2일입니다. 2. 은 은 은 동사는 1984년 9월 6일 설립되었으며 1997년 8월 27일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함 동사는 lpg 유통전문회사로서 lpg만을 단일 상품으로 하여 외국으로부터 lpg를 구매 후 수출 또는 내수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아시아 개발도 상국 시장에서의 end 홈 개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수소 사업 배류 체인 확대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84년 9월 설립된 ls그룹 계열 회사로 액화석유가스, lpg의 수입 및 저장, 충전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국내 lpg 시장은 동사와 sk가스 등 수입 슬래시 판매 업체들과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등의 정유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동사와 sk가스가 상위의 시장 지위를 확보함 대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산유국들과 장기 공급 계약 형태로 lpg를 수입하여 정유사, 석유화학업체, lpg 충전소 등에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임대 수익 감소 및 유통사업 부문의 부진에도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강세에 따른 lpg 가스로의 수요 대체와 판가 인상 효과로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하였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전반적인 lpg 수요 감소와 판가 하락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차 충전 사업 추진 등으로 신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됨 2023년 6월 13일 기준 장마감 2일의 시가 총액은 361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2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22위입니다. 2일의 상장 주식수는 686만 주입니다. 2일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2일의 퍼은 1.7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만 6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만 95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만 9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0배 26만 78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6.8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6만 5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5번지억원 56억원 278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63번지억원 1386억원 1415억원입니다. 이 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7번지 33%이고 유보율은 4298.2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3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8.60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8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5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